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일요일 오후이다 보니까 영상 촬영을 좀 쉬고 내일 강의를 좀 준비해야 되는데 감사하게도 제 아내가 이렇게 새 셔츠를 사고 왔더라구요. 감사한 마음도 있는데 더 열심히 일을 해라 약간 그런 뜻인 것 같아가지고 살며시 제 방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취업준비생 여러분들의 삶과 제 아저씨의 삶이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시길 바라면서 지금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할 내용은 이제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미 공감하시겠지만 이 지원 동기에 대한 답변은 채용 과정에서 여러분들에게 요구되는 모든 질문 중에서도 사실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합격을 할 수도 있고 불합격을 할 수도 있는 그런 핵심 질문 중에 질문이기 때문에 오늘 저와 함께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은 이미 여러 책이라든지 뭐 이런 교육 자료라든지 그리고 유튜브에 있는 저보다 더 훌륭하신 선생님들께서 좋은 내용을 많이 이야기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 지원 동기에 대한 이런 학습 자료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개개인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좀 호불호가 갈릴 수밖에 없는 그런 질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이렇게 좀 받아들이시기보다도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또 적절하게 지혜롭게 활용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영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 합격자와 불합격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냐 한마디로 이야기를 한다면 저는 자신만의 논리가 있고 그 논리를 증명할 수 있는가 라는 문장으로 일단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광탈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들이 쓰고 있는 논리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회사에 대한 찬양 이게 아주 대표적인 거거든요. 현대자동차에 지원을 하는데 뭐 어렸을 때 현대자동차 소나타에 치었는데 그 소나타의 친보잉자 중심의 앞번포로 인해서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음에 감사드리며 현차에 대한 꿈을 키워왔어요. 유유 뭐 이런 느낌 있죠. 그리고 뭐 어렸을 때 공항에서 제가 길을 잃었는데 아직도 제 손을 잡아주셨던 그 따뜻한 승무원 누나 언니의 손길을 기억하면서 대한항공과 날아가고 싶어요. 제 인생이 지금 통째로 날아가게 생겼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렇게 사례를 들면 여러분들은 요즘에 누가 그렇게 글을 쓰냐. 상팔년도도 아니고 되게 닭살 돋게 하는데 대부분의 자소서는 다 닭살이 돋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지금 못 느끼고 계신 거지. 여러분들은 보통 지원을 하실 때 A기업은 뭐 최근에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거 되게 잘하고 있어요. B기업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이러한 부분 도전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 굉장히 좋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많이 쓰시잖아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그러한 부분들이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그러한 부분에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미 지난 뭐 십수년 수십년 동안 수십 수백만 명의 많은 지원자들이 방금 우리 지원자가 이야기한 그런 회사 찬양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뭐다? 이미 많은 지원자들이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들이 기존에 지원자들이 이야기하는 어떠한 찬양의 범위를 뛰어넘는 새로운 관점에서 새로운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한다고 한다면 물론 이야기는 달라지지만 그러한 부분을 발견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목적으로 이 회사의 어떤 좋은 점을 나열하고 이 회사가 좋다라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지원을 했다. 아니면 뭐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난 지원을 했다. 무임승차 하고 싶다. 이런 관점으로 글을 쓰시게 되면 이제 말 그대로 결과는 당연히 광탈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면 그럼 가장 좋은 지원 동기이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볼게요. 앞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자신만의 어떤 논리와 그 논리를 증명할 수 있는 명확한 내용들을 이야기를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저희 제자 중에 건설사에 지원한 제자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 제 기억 속에서도 참 뭐랄까 저보다 한참 어린 지원자 그리고 제자였지만 오히려 저보다도 더 큰 어른 같은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 친구 생각하니까 눈물이 자꾸 날려고 하는데 진짜 제 방송은 유튜브 편집하면 안 되니까 바로 가야 되는데 어쨌든 좋습니다. 어쨌든 이 친구가 어떻게 지원 동기를 이야기를 했냐면 약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돈 때문에 저는 A건설사를 선택을 했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돈 때문에 지원 동기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되게 허걱하시잖아요. 그렇죠? 절대로 어떤 강사님들은 복리후생 때문에 아니면 돈 때문에 연봉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주의해라. 이렇게 아마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하신 의도도 제가 어떤 건지 잘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틀린 얘기는 아닌데 자신만의 논리가 있다고 한다면 쓰지 못할 이야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친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왜 우리 건설사에 지원을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저는 돈 때문에 지원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얼마 뒤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제가 제 아내 외에도 처가 댁을 제가 봉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데 A건설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지원한 그러한 직무에서 타 건설사 대비해서 더 빠르게 해외로 보내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물론 제 개인의 어떤 목표 달성도 이 A건설사에 부합되는 부분이 있는 건 맞지만 솔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 기업이 아니면 제가 좀 책임져야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난 이 A기업에서 꼭 일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친구가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최종 합격을 했습니다. 물론 이 지원 동기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이 지원자가 이야기하는 이 논리는 말 그대로 정말로 이 지원자만이 이야기할 수 있는 자신만의 논리였던 거죠. 그리고 A건설사 같은 경우는 실제로도 타 건설사 대비해서 더 빠르게 신입사원들을 해외로 배치를 했었고요. 그리고 그 당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건설 쪽 같은 경우에는 토목이라든지 플랜트 쪽이라든지 지금이야 워낙 사업이 조금 어렵다 보니까 그게 좀 적어졌지만 거의 대부분이 해외로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많은 그런 신입사원들이 그런 것 때문에 퇴사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골치 아픈,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어요. 그런데 이 지원자는 자신만의 어떤 지원 동기 논리 안에 회사가 원하는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담아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돈 때문에 지원했다는 논리가 최고의 지원 동기가 된 겁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것들은 맹목적으로 안 될 것 같았다는 그런 지원 동기 이유가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지원 동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또 연속해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강민혁, 당신은 그러면 지원 동기가 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본다면 예를 들면 이럴 것 같아요. 저한테 회사 선택의 기준을 이야기해봐라. 약간 이렇게 변형된 질문이 나왔다고 가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원 동기 유형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강민혁, 당신의 지원 동기가 무엇인가? 당신이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제 쓰임을 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회사에서 직무해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돈보다 더한 집착의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저에게 그러한 대상은 중화권과 관련된 인재를 가장 객관적으로 채용할 수 있는 그러한 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A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떠한 사업 이슈가 있고 그렇기에 제2의 땡땡 기업을 중국에 꼭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투자금이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서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지에서 그 사업을 정말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는 인재를 뽑는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목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현지와 그리고 현업 부서와 다양한 사람들과 의사소통하고 조율을 통해서 정말 필요한 인재를 규정하고 그 규정된 인재를 뽑아낼 수 있는 방법을 소통을 통해서 풀어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의사소통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러한 역할이라면 얼마든지 제가 신입이지만 이 회사에서 밥값을 처음부터 해내면서 제 스스로 조직에 기여한다는 성취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회사 이 직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약간 이런 식이에요. 여러분들. 그럼 강민혁의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은 뭐예요? 돈의 노예가 되지 않을 수 있고 뭐랄까 쓰임을 당당하게 좀 인정받을 수 있고 왜냐하면 자돈심이 좀 강한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신입 나부랭이지만 가서 그냥 맨날 가서 복사만 하고 싶지 않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러한 직업관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만의 논리는 무엇이고 그 논리에 부합하는 이 회사 직무의 특징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냐라는 거죠. 또 하나 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뭐 예를 들면 정치외교 전공자로 가정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다른 전공자도 있을 수 있겠죠. 정치외교학을 전공을 하면서 사회가 갈등이 없는 것보다 혹은 조직이 갈등이 없는 것보다 갈등이 있더라도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한 단계 더 성숙되는 모습을 많이 봐왔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소통의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무언가가 필요하다 생각을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는 통신산업이야말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소통이라는 역할의 매개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고 특히 SK텔레콤이 어떠한 사례를 통해서 보여주는 모습이 특히나 제가 지향하는 그런 소통의 가치에 가장 부합이 됐다. 이런 회사라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비전과 가치를 더욱더 발전시켜 나가면서 나의 성장뿐만 아니라 회사의 성장을 이루고 동시에 사회의 성장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성취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이 회사에 지원한 것이다. 라는 산업의 비전 공감으로도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맹목적으로 정리를 하면 제가 오늘 이야기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셨을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히 저는 생각을 항상 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너무나 무궁무진한 진짜 원석들이거든요. 제가 왜냐하면 많이 만나본 우리 지원자들이 다 그러했어요. 제가 한두 명 만나본 게 아니잖아요. 수첨 수만 명을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공통점은 대부분 그런 거였어요. 자기만의 어떠한 스토리텔링을 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소스들을 갖고 있는데 그걸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제발 부디 그 부분을 여러분들 활용을 좀 해주시고 물론 이렇게 멋있는 직업권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도 정작 더 중요한 것은 자신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말 그대로 지원하고자 하는 산업과 회사와 직무에 대한 진지한 이해와 분석이 필요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 얘기를 잘한다는 것은 이미 지원 산업과 기업과 직무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진정성 있는 고민과 노력이 이미 수반되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동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얼마나 준비된 지원자인가를 평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부분들을 정리를 하고 마지막으로 지원 동기를 이야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마무리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거 굉장히 들으면 혹한데 당장 이렇게 하려고 하면 되게 어렵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용할 수 있는 또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걸 제가 제시해 드려야 되니까 정리를 먼저 할게요. 맹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쓰고 있는 그러한 직업관을 그대로 가져와서 증명도 안 되게 그냥 칸을 채우려고 하지 말고 답변을 채우려고 하지 말아라. 무조건적인 회사 찬양을 하지 말아라. 그게 좋은 것이 아니다. 다만 여러분들만의 어떠한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 회사를 선택하는 기준을 마련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회사, 직무, 산업을 이해하신 상태에서 그 논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까지가 오늘의 핵심 내용이고 이 부분을 공감하지만 강민혁 당신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나는 이게 적용이 잘 안 된다. 자 그러면 나는 현실적으로 면접장에서 자기소개서에서 최소한 중간 이상은 해야 되니까 빨리 내놔라. 그걸 내놓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어떤 거냐. 바로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면 그냥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떠한 역할을 수행해서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추구하는 어떠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지원하였습니다. 라고만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어요? 제가 이야기한 건 약간 포부처럼 느껴지실 거예요. 하지만 지원 동기를 물어보는 기업의 입장은 내가 너를 뽑으면 내가 집에 빨리 갈 수 있니?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거든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신이 회사를 선택한 기준이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당신을 뽑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더 궁금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를 물어본다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왜 우리 회사 우리 직무 지원했어요? 그냥 제가 지원한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해가지고 제가 이 기업에서 추구한 어떤 목표 달성에 기여하려고 지원을 했어요.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렇게만 얘기하셔도 여러분들은 중상위권 이상 수준의 점수를 받아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지금 이야기한 건 사실은 비전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비전을 강조하라고 하는데 비전이 여러분들 뭔지 모르잖아요. 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원한 직무에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목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그 목표 달성에 가장 연결되는 역할 하나를 잡으셔서 예를 들면 영업은 뭐해야 돼요? 고객 확보해야 되고 고객 유지해야 되고 매출 관리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고객 니즈를 마케팅에 또 전달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나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고객 확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회사에서 대형 거래처 특히 예를 들어서 어떤 원료 쪽 부분에 있어서 대형 거래처를 먼저 확보하고 지금 A 기업이 추구하는 수익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 이러한 부분들을 위해서 어떠어떠한 준비가 되었다라는 부분을 완성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어떠어떠한 부분을 준비하였다까지는 역량에 해당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뒷부분에 다시 다뤄야 될 부분은 맞지만 그와 같은 한 판으로 이야기하시는 것도 그 상황에 크게 무리가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도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비전이라는 것은 지원 직무에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해서 어떤 목표 달성을 함으로써 이 회사가 추구하는 어떤 목표 달성에 기여하겠다. 이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지원 동기 부분에서는 이러한 비전을 명확하게 제시하시고 그냥 중상위권으로 넘어가시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겁니다. 비전을 제시하실 때 주의할 점은 딱 한 가지입니다. 본인이 이 비전을 달성하겠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최소한 그 비전을 달성할 수 있는 준비된 역량과 강점이 있으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서 비전을 만드시되 그럼 역량과 강점도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 오늘 영상이 또 길어지고 영상이 길어지면 여러분들이 싫어하고 또 너무 길어지다 보면 제가 피곤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지원 동기에 대한 부분만 얘기를 한 거니까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 다음 아마 촬영 때 제가 가장 모든 제 영상 중에서 제일 중요한 정말 당신을 채용해야 하는 이유 그걸 촬영할 예정이거든요.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을 한 판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지원 동기는 자신만의 논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논리를 증명할 수 있도록 자신에 대한 이해와 직무, 기업, 산업에 대한 이해를 적절하게 해서 증명을 해줘야 된다. 하지만 이것도 안 된다면 말 그대로 비전을 보여줘서 적극적으로 이 회사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자. 절대 뭘 하지 말아라. 찬양하지 말아라. 오케이? 찬양하면 여러분들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오케이? 만약에 찬양을 좀 하고 싶다. 그러면 찬양은 찬양대로 좀 하고 거기에 살을 더 붙여서 잘하고 있는데 이런 거 좀 더 잘하자. 약간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고 비전 얘기하실 때 절대 쓰지 말아야 될 거는 이 회사의 어떠한 오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뭐 이러한 오너들을 어떻게 정리하느냐 그 비전의 현실성이라는 걸 감안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그러한 목표는 절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한 얘기하시면 절대 안 돼요. 그렇게까지 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할 테니까 또 지원 동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거기다가 또 댓글 답변을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다음 주에 면접 가시는 부분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자신감이다. 면접 가기 전까지는 열심히 준비하시되 면접장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난 누구다? 내가 그 면접장의 절대 강자이고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다 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자기소개서 쓰시는 분들도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 굉장히 많이 좀 좌절하고 쓰기 싫어질 때가 있는데 항상 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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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누군가한테 보여주고 보완하시면 점점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저도 지금 가서 밥 먹고 열심히 힘내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이 셔츠 잘 어울리나요? 하하하하하하